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웃게 해줄 그런 진상들 데려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먼저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시누이와 함께 사는 새언니 이야기 이게 알고 보니까 4년 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사연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무리 오래되고 까먹어도 제가 멍청해서 생긴 그런 사고입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그걸 못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 찐 후기는 제가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 그 옛날 영상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가죠. 제목 제가요. 이번에 재혼을 합니다. 욕을 좀 많이 처먹더라도 청첩장은 꼭 반드시 돌리고 싶거든요. 돌릴 거라고. 뭐 다들 이해하고 돈 싸들고 오겠죠. 원제. 2년 만에 다시 결혼하는데 청첩장 돌려야 할까요? 특이상 글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다가 결국 3개월 만에 이혼을 한 여자입니다. 사유는 남자의 무정자증, 고환수술도 했는데 정자가 아예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술이 아니고 확인인 것 같아요. 수술한다고 낳는 게 아니잖아. 그 알이. 그래도 당시 식만 올린 후 혼인신고는 안 했고 수술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곧바로 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신혼집이 아직 마련되기 전 상태였고 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둘이 같이 아이 키우면서 살기에 좋을 것 같은 다정다감하니까 이런 감정 상태에서 이 엄청난 벽이 생기니까 또 사랑하는 감정은 없으니까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없는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남자도 그저 저한테 미안해하며 조용히 보내주더라고요. 안 붙잡고 그런 후 제 주변 아주 가까운 소수에게만 이 소식을 알렸고 그저 조용히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진짜 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해서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릴 건데요. 이게요. 2년 만에 친구들과 친척들, 지인들을 부른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착하니까요. 아니 사실 저는 부를 생각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결혼인데 이걸 아예 연락 안 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또 2년 전에 제 지인들, 친구들 많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던 게 나 너무 좋고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축의금 없이 밥만 먹고 가라 이런 말을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예랑이는 상관이 없다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와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른 사람들 생각은 어떤지 의견이 궁금해 올려봅니다. 다양한 의견 부탁드려요. 뒤에 더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리 좋고 하고 싶으면 그냥 네 사정을 아는 친구들만 살짝 불러요. 그리고 축의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라고 해. 그럼 너도 큰 부담 없을 거 아니야. 또 그렇게 해야 뒷말 안 나오지.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나 또 결혼을 할 친구들에게 축의금 두 배로 갚아줄 거 아니면 이렇게 해. 알았어요? 3번 아니 그걸 꼭 오라 가라 해야 속이 풀려요. 아무리 축의금 하지 말라 해도 누가 빈손으로 가 다 하지. 그냥 됐으니까 가족들만 모아서 조용히 하고 넘어가요. 4번 장난하니? 조용히 사진이나 찍고 살아 그냥 여러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5번 결혼식 한 번 했다며? 거기다 재혼이잖아. 그냥 가족끼리 해요. 네 재혼 따위 별로 축하하고 싶지도 않아. 심지어 혼전 임신 재혼이라니. 달달달달달. 6번 야 이 정도면 너랑 가까운 친척들도 뒤에서 욕 오지게 한다. 진짜야. 7번 아니 이해가 안 되네. 네가 이혼한 거는 소수한테만 알렸으면서 재혼은 왜 또 다 부리려고 하는 거야? 이혼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재혼 초대를 해? 이거 바로 쌍욕 튀어나올 것 같은데? 끌 끌 끌 끌 8번 님 너 평생 죽을 때까지 욕을 쳐먹고 싶다 이거 아니야 지금. 한번 해봐. 두번째 사연. 원제. 태교 여행 가기 싫다는 남편 너무 서운해요. 임신하고 바로 각종 여러가지 이벤트가 생기는 바람에 육아휴직을 10주밖에 안됐을 때부터 써버렸어요. 솔직히 처음엔 좋았죠. 근데 그런 기쁜 마음도 잠시. 이젠 돈 때문에 걱정만 오지게 하는 꼬라지가 됐고 안 그래도 짠돌이 남편인데 지금은 훨씬 더 구두세가 됐어요. 슬슬 태교 여행을 하려면 비행기도 알아봐야 되고 가까운 괌이나 동남아 정도는 꼭 가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야!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어? 육아휴직도 일찍 써버리고 돈 더 먹을 생각 안하냐? 우리 형편 생각 안하냐고? 이딴 소리만 하는데 너무 서운해요. 아니 지금 이 임신을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몸은 나 혼자만 다 상하는데 이런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를 위한 태교 여행을 가고 싶다 이건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요. 물론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은 맞지만 해외여행은 당분간 못 간다는 생각에 이 한 번뿐인 태교 여행만큼은 꼭 외국으로 가고 싶은 건데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정말 안 가는 게 맞는 건가요? 남들은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 댓글 1반 아니 임신하셔가지고 몸도 상하시고 직장도 못 다닐 정도인데 어디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직구석에 처박혀 계세요. 2반 아니 근데 또 태교 여행은 뭐야? 여하튼 뭐 그게 뭐든 간에 뭐 형편 따라가는 거지 이게 서운할 일이야? 어? 태교 아니라도 돈 많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못 가는 거고 나도 여자지만 나 진짜 모르겠다. 임신하면 몸 당연히 무거운 거고 특히 입다 심한 사람들 음식 때문에 고생 오지는데 거기다 너는 임신 초기 이벤트로 휴직도 미리 한 상태인데 갑자기 여행이라고? 그게 맞니? 3번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태교 여행이 아니고 인스타 어플 삭제 그리고 맘카페 탈퇴를 하는 겁니다.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괌 이지랄 막말로 네가 남편 몰래 비상금 천만 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여행 가자고 하는 거 아닌 이상 그냥 옆 동네에 수완 보은천이나 갔다 와요. 여기 좋은 데입니까? 인스타에 다들 태교 여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 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내 인생만 불쌍해 보이고 남들도 아는 거 하고 싶은데 못해서 미쳐버리겠다 이딴 생각하면서 사는 거 같은데 그럼 나가서 일을 해 다시 네가 모아가지고 괌이든 꽌이든 가라고 5번 그냥 지가 쳐놀고 싶은 건데 태교 여행이랄지 태교 여행?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가면 여행 안 하고 누워서 태교합니까? 6번 그러게 그건 남편이랑 합의하고 애 가진 거잖아요 이렇게 멍청할까 걱정할 거면 애초에 갇지 말지 그랬어요? 7번 10주면은 아직 배도 제대로 안 나왔을 시기인데 그때부터 회사도 못 다닐 지경이라는 년이 어? 배가 부른 지금 비행기 타고 외국에 놀러를 가보겠다고 뭐야? 아니 너 지금 정신머리 썩은 거 티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울 건데 아주 그냥 팔자 좋게 또 지 편하게 지 좋은 것만 하겠다고 난리구만 아휴 벌써부터 이러는데 애 낳고 나면 얼마나 유세를 떨까? 남편 결혼 망한 것 같다? 8번 이런 것들은 애를 좀 못 낳아 키우는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애를 낳아 키우니까 또 태어나고 또 그런 게 나오고 또 그런 게 나오고 9번 인스타에 댓글에 인스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야 하고 가서 봤는데 와 검색해보니까 지인이다 이거 다 뭐야? 우리나라 내일 망할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 퇴교여행 치니까 야 쫘악 나오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돈 많으면 가도 돼요 누가 뭐라 그래? 10번 아니 이벤트가 많아서 10주부터 1도 안하고 쉬었다는 게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남편 진짜 인생 망했다 3번째 사연 역시 글 삭튀 원제 시아주부님 아파트를 현 시세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시아주부님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의 아파트를 현 시세 그대로 매매하라는데 깎아주지도 않고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몰라 급히 글 남겨봅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 부부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혼전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었고요 당시 마침 큰 아주부님한테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당신의 배려에 우리는 그 아파트에 들어와 지금까지 쭉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조용했던 아주부님이 이제 와서 갑자기 현 시세대로 매매를 하라고 하네요 안 깎아주고 그게 아니면 지금 당장 짐 싸들고 나가라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데 아직 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통보해버리면 어쩌자는 건가요?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이거 풀 대출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부님 눈치를 보니까 아예 꿈쩍도 안 할 기세인데 이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께 부탁을 좀 드려봐야 될까요? 지금 너무 급하거든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난리라고? 돌았어요? 아니 그럼 평생 살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뭐야 이런 거지 같은 것들한테는 뭘 해주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공짜로 살게 해준 그 고마움은 모르고 이제 와서 뭐 어쩌고 어째? 일단 원망인을 듣는 아주부님 얼마나 개빡칠까? 2번 임신도 했고 당장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준 건데 거기서 돈 모아가지고 얼른 독립하라고 준 거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살라고 준 줄 아세요? 니네 아주부님은 매년 재산세만 내고 그 낡아가는 집 관리만 하면서 아무 수익도 못 내는 상태로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너도 이딴 걸 못 써야 정상 아니야? 야 대청을 내어주면 안방을 넘본다고 하더니 딱 그 짝이구만 그래도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전에 말해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빨리 정착할 곳 알아보고 이사를 하세요 학교 들어간 뒤에 말했으면 어쩔 뻔했어 막 전학 가고 난리 나지 아니다 아니야 그때도 너는 아니 빨리 말을 하든가 왜 이제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난리 찼겠네 그저 3번 아니 주인이 달라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아줌마 어? 4번 이런 엄청난 배려가 당연한 줄 알고 지금까지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그냥 살았죠? 뻔해요 5번 아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어? 여하튼 뭐 여유 안 되면 매매보단 전세로 사든가 하세요 되겠으니? 그게요 전세도 8억이에요 돈이 없다고 와 전세 8억짜리 아파트를 홀라당 처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야 죽어가는 거 살려놨더니 집냄아! 이러고 자빠졌네 어쩜 좋아? 제 개인적으로는 두번째 사연은 좀 주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물론 뭐 태교 여행 검색해보니까 오지게 많긴 한데 그리고 첫번째랑 세번째는 바로 글 지우고 도망갔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게 진짜다라는 살짝 한 반쪽짜리 보증수표는 되죠 어질어질합니다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